친구들 안녕! 헤이 찐이의 지니예요! 찐그들 지니가 9월에 개봉하는 레고 닌자고 무비 여자 주인공 미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수! 로이드와 카이 그리고 다른 닌자고 친구들과 함께 악당 가마돈에 맞서서 닌자고 마을을 구해야 한대요! 준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얍얍얍! 워터 스트라이더 준비 끝 대기 중 어때? 이 그림 진짜 멋있지 않아? 이거 다 내가 직접 그린 거라고? 아직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 이제부턴 로이드 말대로 변해야 돼 진정한 닌자로 레이디 아이언 드래곤이잖아! 내 영이야! 닌자고! 지니와 닌자고 친구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9월 극상회사 만나요! 안녕! 얍얍! 인자 고!